자 다시 시작하고 타 좋은데 진짜 인터페이스는 정말 말이 안나온다 욕이 안나올래요 안나올수가 없게 만들어놨어 인터페이스 조작하고 이 인터페이스가 욕나오게 만들어놨어 오 저는 이 인터페이스가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겠지 익숙해지겠지 했거든요 젠장 지금도 지금도 익숙하지가 않아 엘프로 가자 차라리 엘프가 나을거 같애 처럼 THE OTHER 내가 뭘 안했나요? 제가 뭘 안했나요? 안에서 저게 안 찍히는 거 아니야? 메디테이트 됐어 어? 메디테이트 하니까 되는데? 아 아까 해봤어 아까 캐릭터 명상하고 해봤는데 그래도 안 돼가지고 메디테이트 하고 하면 될까 했는데 메디테이트를 하니까 되네? 야 메디테이트를 하니까 되네? 아 나 진짜 어디 있어요? 흡피가 위치 반격 푸더크 푸더크 이건가? 흡피씨 이동거리 100% 위치 200%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푸더크 푸더크 좋아 아 이건 뭔데요? 전투시 전투시 원기 재생속도 10% 잠시만 원기 말고 이거 말고 마법 연금술 연금술 이건 또 뭐있냐 폭탄 피해 필요 없고 체력 수확자 모든 영양 복용 효과 마이너스 30% 마법 그 마법도 어 어 표식 피해 아 이건 표식들을 그거 하는 거구나 음 일단 그 이거 이거를 찍어 이걸 찍어 저 원기 회복 원기 회복이 좋은 거 같아 아까 써보니까 예 그 원기 회복이 있어야 될 거 같더라구요 뭔가 또 여러 개가 또 생겼는데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다 진짜 음 됐어 스카 스코아트 대면하러 가자 대면하러 가자 여기 전투중이라기보단 그.. 영양말고 포션이 전혀 없다는거 그니까 피를 채울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잖아 그쵸 근데 그건 뭐 회피로 이렇게 컨트롤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저도 그거에는 별로 불만 없어요 예 저도 그거에는 별로 불만 없어요 아 아니면 그렇게 해놨으면 좋았을텐데 어떻게냐면 전투가 일어나기 전 전투가 일어나기 전 큰 전투나 이런거 미리 미리 좀 알려주는거야 미리 어떤 방법으로든 한 번의 다시ashed 이 하벌은 아직 아직도 크게 하루를 하니깐 뭐 생각했군요 그 티파티 그치 subscriptions 결국 병원에 누가 연구신을 하려고 그치 아오베스를 감옥선으로 데려가자 아오베스를 감옥선으로 데려가지 아오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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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베스 오잉! 이렇게 맛있다! 널 같이 가고있다! 그 오랫동안을 Police? 우린 내게 있는 입술이었어! 그 아이! 나 예올핫! 러리도 가고있을래! 하! 내 게다! 흤! 자고자! 흥! 음 Your bus 배 court closer gates tight. I don't want a free slipping through Want to hear something funny O 흑미를 아는 척 헤헤 헷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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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엘을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은 제가 처음에 처음으로도 하지만 나는 그의 흥미로운 그의 엘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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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엘을을! executive 짜렁 баз Óenteaat! 이 엘을을! 이 엘을, 병살이 efficacy! 고 polity 색실이야! hasta separ내도 Начните 옛날'd일까? 그의 정 Ged'에서 John Cena sagen 그의 엘을 generational지 können 많이 Razоры 이쁜야 shareholders하고 설득성공 저걸로 막아 놓은거야? 겨우? 저걸로 고마워 저걸로 고마워 저걸로 고마워 저걸로 고마워 나 지금 잘못된걸로 길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거 같은데? 저걸로 고마워 야 애도 인원수가 정말 많구나 고마워 아하하하 저옹 고마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노후 너무 나댔다 너무 나댔다 너무 나댔아뉴면 안되는데 엉뚱한 곳에서 죽었네 금발 ㅏㅏㅏㅏㅏㅏㅏㅏ ..... 플라이넳자 아 아 응? 노오 아 어딨어 어딨어 어이 어이 잠깐 특수부대검 특수부대검 특수부대검이야 지금? 아니지? 어허 어허 아이구야위구 어.. 오HO 와, 오오오오 폭탄을 썼네 이미 아이고아이고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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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죽어있나 힘들어 이야 얼마나 힘든데 지금 어어 으웨어얓 쟤가 누구인데 쟤가 누군데 우리 여성들은 우리 여성들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가 죽을 수 없을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바퀴을 걸어. 그래요? 근데 그 가슴 별로 안 컸는데? 아 영양 못 먹어 뭐야 야 어어어 어허어 아니 이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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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버렸어요 오오오 오오오오오오 bow 부우우우우우우우 나 가면 안되요 그만 강력해 강력해 오오 아이고 아이고 좋아 좋아 오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와 이거 정말 좋다 이거 뛰는거 이거 피하는거 장난 아니야 오 푸더크 정말 좋다 1대1인 상태에서는 정말 좋은데 어차피 사람이 많으면 멀리 뛰던 뭐하던 자 건너뛰기 저기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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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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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쟤..쟤..저기서 못오고있는데 이동할때도 편하네 너 이번에도 이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만 해봐네 잘해라 이동acula 위ilitks 위불베리드 르리덤을 의미하는 털어주빌 우리는 쇼핑을 해야하나! 탑은 불가능해. 우리는 쇼핑을 해야하나 우리를 찾아봐 으윽! Tarrito escaped. He'll not live long. If the local folk don't hunt him down, someone else will. It's meaningless. You rescued our women. We are indebted. Help me find the Kingslayer in Triss. We'll be even. In that case, Tvergen. Prepare to set sail! Did Vernon Roach sail out of here all right? He's fine if that's what you ask. We met and chatted. Imagine that. I wanted him to know that he was only leaving because I let him do so. Oh, what? Why? Oh, what? I have to win this? The Temerian Special Forces. The Temerian Special Forces created by Foltes to combat the Scoia'tael after the first war with Nilfgaard. Veterans. Professionals. The best of the best. This is the end, Roach. See these emblems? Temerian Lilies. That's all I lacked. I've defeated the commanders of all the special forces in the north. Now I shall unite the Scoia'tael. Finish what you started. I shan't kill you, Roach. We and Shay never kill the last specimens of dying breeds. Live on and remember who defeated you. Remember he can do so again. That failed, Vernon Roach. You're making a mistake, Yorveth. I will find you. Unfurl the mainsail! We made it. This is just the beginning. But you chose the right side, and I'm pleased. Wish I could be so sure. This is the 1st chapter. This is the 1st chapter. This is the 1st chapter. The assassin had had his day. The assassin had had his day. It was a long time ago. He had killed Triss Meragold. It seemed like Volta's life had not been enough. It seemed like the killer also wanted the monarchs for the war. The assassin had also wanted the monarchs to the war. I'm sorry. There was no time to think. It was time to act. It was time to act. It was time to act. Grabbing Geralt, I embarked on a voyage up river, deeper into the Pontar valley. If the elves could be believed, it was there that free folk from all around had assembled beneath Vergan's banners to resist the Khedweni invader. I should mention the exceptional individuals who made up my fellowship for this important quest. I usually get nervous around Scoia-tel. I see them as scoundrels and murderers, and find their presence is outright unrighteous. But I must admit, I was glad to have the help of Yorvath and his infamous bunch of help. It can prove highly helpful. Help, help, help. That's not nice. Highly useful then. Toerl. The 정리를 지켜보는, 벵버지의 밤에 대해 가려진 것 같았어요. 전화가, 벵버지의 집을 놓은 소리를 지켜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의 영향이 있는 것과 같은 경우가 있었던 것과 같은 곳에 대해 기억합니다. 저는 그 위치에 있는 것과는, 그 중의 경우를 보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인가요, Saskia? 그의 의미인가요? 아 냉연한이라기보단 그게 맞죠 내가 흥식을 킹플레이어면 나를 쫓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살려주지 않겠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트리스는 바로 죽여야죠 만약에 내가 킹슬레이어라면 근데 나 킹슬레이어가 아니니까 죽이면 안 돼 너는 누구야? 안녕하십시오 헨셀드, 너는 아드웬에 있는 곳에 있었나요? 너는 여기, 하지만 내가 전화하지 않는다 펠렛은 당신의 위치에 대해 말했고, 나는 당신의 위치에 대해 말했고 아직은 트리스와 트리티가 없었고 아 그렇군요 브로건, 카운트 펠렛에게 세골한 곳에 전쟁을 밟아야 할거에요 도와주지 않나? 너는 king? You're father My father is dead, You're the folk still mourn while you Your holy name and his country Your majesty I must request your protection This young man has lost his mind Take him away Your majesty What of our agreement? I need you no longer, 펠렛, now, stenerys is here 뭐지? 뭐지? 어...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뭘 골라야 되네 일단 어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나도 공격적으로 가야지 아 아 제가 침곡이 온 거고 나는 방어하는 그 왕인가요? 어... 어... 어 여기는 북부에서 가장 부유한 땅이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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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식으로 나오겠다 전략 전술을 잘 짜면 적을 알고 나를 안는 1대1의 상황에서 이를 수 있고 저흙을 알고 나를 알고 지형 지물까지 한다면 2대1의 상황에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저흙을 알고 나를 알고 지형 지물까지 한다면 2대1의 상황에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저흙을 알고 나를 알고 지형 지물을 알고 시험을 하고 오! 오! 제 글씨를 이해하셨지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 조용히 해. 내가 웃어? 이것이 게임이야? 오우... 이야... 장난이 아냐? 아 뭐해 이 자식아 너 뭐해? 아 야 너 거기서... 아 혼자 뭐해? 구르기또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 야... 히히히! 으악! 으악! 으윽! 스톱erto! 스톱 Herbert Krief, Freyr, 그리고 멜리타야! 쟤 따라오던 애 아냐? 뭐야? 어? 어... 어? 누가 오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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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엄귀엄 어? 아직 안 죽었네 지금 어? 쟤는 아까 개잖아 어? 어? 언데드? 어? 어? 누가 저쪽 하는거야? 네크로맨스가 있단소리야? 좋아 한번 줌쳐볼까?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아하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계속 나오네 나오고 죽고 나오고 죽고 나오고 죽고 그래 나오고 죽고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정말 죽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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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이상한 드라...뭐야? 뭐 이상한 애가 나는데 잠깐만 아 어? 안 받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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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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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혈이다 출혈이다 아아 뭐지 하아 맞으면 안 돼 혼자 나대다가 죽으면 안 돼 나대지마 나대지마 나대지 말고 여러분들은 전쟁 통해서 나대다가 죽는 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저렇게 나대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죽이 마련이야 한 한 10초 나대다가 한 1시간 짱 박혀있고 그러면 돼 그래야지 샤스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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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problèmes 커이 살다 어... 방어막치기 어허어 피하고 아 이거 정말 이놈거리가 이렇게해서 바로 뒤로까지 갈수 있을것같애 이거 조종만 잘하는 얘는 맞다가 죽을것같은데 공격 아우 그거 뭐야 오오 야 야 뭐하는거야 누구야? 뭐야 뭐야 아 이 쉴드, 어 이거 트리스, 트리스인가 보다 이 쉴드 트리스 거잖아 우와, 우와, 우와 오징어 트리스 거잖아, 이거 빨가, 빨가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방해하면 죽어 야, 거의 무적의 반환인데 근데 트리스 어떻게 살아났지? 아니, 혼자서 살아왔어 혼자서 트리스 근데 트리스 왜 자기가, 사람을 안 변하지? 네, 트리스 같은데 분명히 어어 어어 어어, 잠깐,잠깐,잠깐 야 빨리 죽어 죽어 왜왜왜 빨리 죽여야 되는거같은데 빨리 죽여야 되는거같은데 빨리 죽여야 되는거같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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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빨리 죽어둬 애미 악령 너 자꾸 사라실래? 혼난다 됐어 아 야야야 좋아 근데 이 이 많은 네크로맨서들을 그 아 이 많은 언데드들을 걔 혼자 마법사 혼자서 조종한다고? 이 많은 언데드들을? 얼마나 대사람놈이길래 대사람놈이길래 아 아 아 또 나왔어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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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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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을 했어 추럴 뚝을 렸어 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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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 아 이게 맞으면 없어지고 맞으면 없어지고 이씨 야 야 자꾸 없어지래? 이따 좋아좋아 아이고 잘 가고 있어 아니 애들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고 그래 옛날에 망령인가? 흠 아 또 났어 또 났어 자 피하고 어디야 어디야 아 뭐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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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야 악령 피하고 좋아 에너지가 없어요 빨리 채워야되는데 나 될 만하지 왜냐면 이제 나도 아까 그랬잖아 왠지 이제 전투에 어느정도 자신이 생긴거 같고 그쵸? 얘네들 얘네들 따닥 때리면 죽을 것 같고 잘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이 붙으니까 나도 아까 나도 아까 그랬잖아 혼자서 나들다가 죽었잖아 참 부지 윈 옹 놓고 지금 안 다 나왔어 벌써? 어? 뭐야? 아 잘하네구나 어어 그 여왕이다 그 점이 형태로 저왕이다 and brought her here is this an interrogation there are warrants on your head in Temeria Kedwin and Redania and I'm responsible for Saskia's safety that's enough Philippa you told me yourself you thought him innocent Saskia folk are riled first the Sun went out then the squirrels arrived now this fog it's too much for the common folk true summon all the commanders to the meeting hall Yorveth give me some time I must prepare them for your arrival. Witcher. Philippa you must be there too. I wish to hear what we can expect from this anomaly and how we might be rid of it. Worry not, Yorveth Ah! The legendary white boy and the evening famous Philippa Eilheart should have a remedy for several hundred rabid raids. Phili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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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두어플레가 아닌가? 여기는 두어플레가 아닌가? 자, 잠시만요.